오래전 장만에서 제 손때가 묻은 장신구들을 찾아서 걸치고 이젠 유튜브도 잠시 쉬면서 그저 장병숙 본연의 삶에 집중하고 있어요 알았어요 하나님 그럼 제가 오늘부터 매일 갈게요 그때부터 21년 전에 세계 어딜 가나 가요 그렇게 매일 미사에 참여한지 이제 22년째가 돼가네요 어머 어머 얘가 목마르게 생겼네 잠시만 기다려 봐 물 줄게 자아 물 좀 더 멈추게 주고 너도 마시고 너도 마시고 동갑이 좀 있으면 또 화낼라 2 3 4 5 행복한 시간이니까. 젊은 시절의 장명숙도 지금의 장명숙도 여전히 빛나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장명숙의 하루 루틴. 안녕하세요. 임형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CPBC 플러스 앱 설치 방법. 함께 CPBC 플러스를 설치해 볼까요? 자,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꺼내주세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 혹은 앱 스토어로 들어가 주세요. 검색창에 CPBC 플러스를 치고 검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받기 버튼을 누르면 설치 완료. 가톨릭 영상 콘텐츠는 물론 오디오, 뉴스, 라이브러리까지. CPBC 플러스 하나면 끝. 저 임형주도 벌써 CPBC 플러스 설치했습니다. 가톨릭 콘텐츠의 모든 것. CPBC 플러스. CPBC 플러스. 스토어로 구글 시작합니다. 스토어로 구글에 조종합니다. 스토어로 구글에 스토어 추억이 펼쳐요.